부산 동래구 사직동 학원, 영어, 수학 부산 동래구 사직동 사직 1차 쌍용매가 아파트 근방에 위치한 사직동 소수정의 학원은 초등고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3학년까지 수강할 수 있는 소수정의 1대1 맞춤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이끌어가는 최적의 학원입니다. 예원초등학교, 사직초등학교, 달복초등학교, 사직여자중학교, 사직중학교, 온천중학교, 사직여자고등학교, 동인고등학교, 사직고등학교 등 내신과 시험 준비를 철저하게 하며 영어, 수학, 전문 선생님들이 1대1 맞춤으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일반 학원과는 차별성을 두고 있는 학원이며 학생에게 맞춤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중하위권 학생과 기초가 부족한 학생에게 가장 알맞은 수업으로 진단, 처방, 상담, 맞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수정원으로 정해진 인원만 받고 있으니 예약 상담을 꼭 해주세요.